목포 시내버스 승강장들이 정치권의 민원 처리로 드러나 비효율성이 높아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 의회가 노선 불개입을 선언했습니다. 목포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목포시의 노선 개편 과정에서 단순 민원과 지역 이기주의로 비롯된 승강장 추가 등 노선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 눈 놓고 피해를 충족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